안녕하세요. 루크미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줌에서 서로 쌍방향으로 공유를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저는 회의에 초점을 맞추다기보다는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컴퓨터 음악 분야의 어떤 부분 또 음악 레슨이나 강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바로 한번 볼게요. 일단 설정을 들어가야 되는데요. 설정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설정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럼 더 많은 설정 보기를 클릭하시면 돼요. 더 많은 설정 보기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가거든요. 자동으로 이렇게 딱 뜹니다. 로그인을 하셔야겠죠. 로그인을 이전에 해놓은 분들은 이미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로그인하실 필요 없을 거고요. 그러면 이제 설정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쭉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회의 중 기본을 보시면은 여기 화면 공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. 이 화면 공유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 컴퓨터 음악 레슨이나 아니면 뭔가 강의나 이런 걸 진행하셔야 되니까 또는 뭐 컴퓨터 음악 분야가 아니더라도요. 여러분들 어쨌든 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해야 된다. 레슨을 해야 된다. 회의를 해야 된다. 그런 경우에 다 똑같이 적용되겠죠. 화면 공유를 킨 다음에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? 호스트만 돼 있으면 나만 공유하면 돼요. 보통 한 방향의 강의 한 방향의 레슨이라면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. 오히려 다른 사람은 공유하지 않게 막아 놔야 되죠.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간혹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는 수업을 받는 입장이거나 레슨을 받는 입장이어가지고 제 소리나 제 화면을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요.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제 소리, 피아노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요. 그런 경우가 있죠.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강사 선생님, 교수님, 어쨌든 레슨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. 그 호스트분이 이거를 그 방, 그러니까 줌의 회의실을 연, 연결을 먼저 한 그 호스트가 이거를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. 그래서 자기만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. 회의실을 만드는 사람이 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니까 꼭 그렇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됩니다. 그러면은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를 모든 참가자로 일단 바꿉니다. 그러면은 밑에가 활성화가 되는데요. 이 활성화가 중요해요. 여기서 모든 참가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나 그냥 공유를 막 합니다. 그래도 1대1 할 때는 둘밖에 없으니까 나와 너 이렇게 둘밖에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아무나 막 공유를 막 시작해버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공유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권하는 호스트만 같게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모든 참가자에 주면은 좀 혼잡해 줄 수 있죠. 또 불시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이상한 경우 생길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만 공유를 시작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줌 화면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공유를 하겠죠. 근데 이거는 전제한 게 뭐냐면 나도 공유할 거고 상대방도 공유할 거다.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 공유를 눌러요. 일단 누르고요. 누르고 이렇게 테두리가 쳐졌죠. 그리고 나서 내 화면과 소리 공유를 누르면 돼요. 누르면 되는데 공유를 누르면요. 이렇게 이제 공유가 시작되는데요. 이 화면이 이 바 같은 게 하나 생길 거예요. 이게 이제 컴퓨터 화면은 또 이렇고 아마 스마트폰이나 어떤 다른 환경이면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안 보이게 샀고요.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생길 건데요. 여기서 이렇게 새로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공유 일시 중지하면 내가 중지하는 거고요. 새로 공유하면 내가 이제 뭔가 다른 환경으로 새로 공유하는 건데 이게 상대방에도 생깁니다. 방금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해놓으면 상대방한테 이런 게 전혀 생기지 않아요. 하지만 이 회의실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회의실을 만들었다. 그러면 상대방에도 공유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 상대방이 공유를 하면은 이제 내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과 상대방이 공유한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. 서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상대방한테 뭘 보여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. 그러니까 레슨 할 때 가끔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. 거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 있어요. 이게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된 건데 뭐냐면 대부분 저는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유용하겠다 생각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있죠. 저는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화면을 보면서 뭔가 수업을 받거나 레슨을 하는데 저는 제 컴퓨터에 나오는 소리만 피아노 소리 아니면 뭔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쓰는 컴퓨터 음악 분야에서 다루는 소리만 보내드리고 싶어요. 제 화면은 보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. 이상한 거 노출되고 개인 환경들이나 개인 인터넷 화면이나 이런 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화면은 보내고 싶지 않은데요. 라고 할 때 있죠.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소리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화면은 공유는 안 하고요. 그러면 한번 볼게요. 어떻게 하는지 다시 일단 끄고요. 여기 화면 공유를 다시 눌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소리 공유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하면 어쨌든 뭔가 화면을 골라야지만 소리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. 소리 공유만 하고는 할 수 없고 뭔가 하나를 골라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. 고급 탭을 보시면요. 컴퓨터 오디오만 있어요. 이 말은 뭐냐면 내 어떤 가상악기나 상악기나 컴퓨터 음악 어떤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 소리만 보내겠다.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. 내가 작업한 어떤 작업물 MP3나 웨이브나 어떤 스트리밍이든 어쨌든 내 컴퓨터에 소리만 보내고 싶다. 그러면 이것만 클릭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게 비활성화되고 내 컴퓨터는 어떤 상대방에게 소리만 전송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까지 알고 계시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 환경, 회의실을 만든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이걸 소리 공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상대방이 공유를 할 때 똑같이 이런 화면들이 나올 거예요. 그때 고급 탭을 누르고 컴퓨터 오디오를 선택하시면 화면은 없이 그냥 내 어떤 컴퓨터 오디오만 보내겠다. 그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들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루크뮤즈였습니다.